한 가지 더 재밌는 거 같으시면 한 가지 내가 더 여기서 재밌는 거 같으시면 원 하고 런 빵 있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원 하고 프리에 업 고기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니까 이거는 지윤이가 그렸으니까 지윤이가 고치고 너는 네 스코어에다 그려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다시 벌써 틀렸어 원 프리에 업 이렇게 하고 싶어 니가 한 번 동작을 해보고 그게 더 정확하게 될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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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엔 했잖아. 그 플리엔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잘 봐. 지금 혜영이 어떻게 스태프였지? 1 플리엔 이거 여기 보고요. 공과연 장비를 진행할까요. 1 플리엔 업 했지?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그려. 자, tell sign 할 때 amount of turn, 얼마큼 두느냐를 가르쳤지만 돌면서 level change는 안 가르쳐줬지 그래서 지금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stem을 low로 하는 건 맞았어. 진짜 얘네들 정말 똑똑해.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로 놀았어? 어디로 놀았어? 한꺼번에. 클럽와이즈로 놀았지? 클럽와이즈로 몇 바퀴 놀았어? 원컬으로 놀았지. 그런데 돌면서 어! 했지. 한꺼번에 어! 했지. 그럴 때는 이 turn sign을 좀 가로질러갖고 여기다가 high sign을 그리는 거야. 통째로 다 그리지 말고 여기 반 쪽에 갖고. 그래갖고 how many turns? 원컬으로 놀았지. 이렇게 그려. 그리고 우선은 이어지는 거니까. Step forward. Left low. 그치? 그 다음에 이어서 up 하는 거지. 그래서 front sign. 눈을 다 그리고. 원컬으로 black pin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알았니? 그런데 이렇게 돌았잖아. 그 다음에는 뒤로 갔지. 뒤로 갔지. 뒤로 갔지. 조금 더 깔아졌어.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너네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 죽겠어. 지금 너무 잘해서 내가 더 욕심이 나왔어. 이렇게 됐지? 대답해.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거야. 프리에. 어프리에. 어프리에. 어. 프리에. 어프리에. 어프리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가운데 힘. 프리에. 어프리에. 어프리에. 어프리. 300만원 예쁘네. 응. 응. 어프리에는 이런게 안 돼. 300만원. 안 돼지. 응. 1,2,3 어깨 풀리지 어깨 풀리지 마지막으로 풀리지 그쪽도 좀 그렇지 어? 안 받게 도와 안 받게 도와 그러면 그래 그냥 이상하겠다 그렇다고 그렇게 신나게 나고 오케이 요 좀 잘 시켜 빵만 시키지 말고 빵 꺼그리 꺼그리 빵만 가운드 빵만 시키지 말고 스트레이 빵만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지금 얘네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 수직 너무 수직 수직